포항시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7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이 서비스는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지적 자폐성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극심하고 자해나 타해 등으로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이용 대상입니다. 서비스 이용자로 선정되면 주중 낮에 산책, 음악, 체육 등 원하는 활동을 개별이나 그룹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희망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대상자는 방문조사와 심의를 거쳐 정해집니다. 자막 제공자